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세 번째 본상 수상자는 오리콘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대세를 붙인 글로벌이 인정한 실력파 아티스트죠 트레저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널 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하하 네 저희가 오늘로서 마마의 두 번째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꿈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꿈의 공간에서 지금 이렇게 꿈같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꿈같고 이게 정말 우리가 감히 받아도 되는 상일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이 상을 주신 우리 트레저 메이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저희 힘들 때 슬플 때 함께 해주었던 우리 트레저 메이커 덕분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또 항상 저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YG 스태프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어 또 진짜 메이커 감사합니다 이 쇼을 받은 모든 세상의 트레저메이커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트레저메이예요 감사합니다